FUN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이점입니다! 저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중에 벌칙을 해야 되는 멤버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떤 벌칙이죠? 진검 번역으로 부르면서 진검 번역으로 해보는 걸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눈이 멀어도 너에게로 지진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지진 너에게로 지진 우 우 우 우 우 우 지진 에이! 벨라 투 넌 벨라 워! 에이! 이상으로 벌칙까지 마무리해보았는데요. 네! 네! 오늘 가도 어떠세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